지금까지 우리가 액세스토큰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단 말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액세스토큰을 활용해서 리소스 서버를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조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할 수 있냐? 아니죠 리소스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를 쓰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방식대로 해야죠 바로 그 방식을 API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의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하려는 것은 저 리소스 서버를 호출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리소스 서버를 호출하는 그 접점에 있는 일종의 조작 장치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API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API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칼린더를 리소스 서버로 해서 걔를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 칼린더 API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글 칼린더 API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안내 말고 참조를 보니까 이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API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건 구글 칼린더에 있는 그 칼린더 리스트를 화면에 리스트의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칼린더 리스트가 그거랑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주소, 이 주소를 베이스로 해서 리스트를 get 하고 싶다 가져오고 싶다면 이 주소로 가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get 할 때 쓰는 나머지 패스를 또 카피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저 주소가 바로 구글 칼린더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API가 되는 것이죠 한번 접속해 볼까요? 접속했더니 required, 로그인 required가 나옵니다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 API는 인증이 필요한 API라는 뜻인데 바로 OAuth를 통해서 즉, Access Token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Access Token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그건 이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 그걸 했다 치고 Access Token을 우리가 구했다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검색을 해 볼 거예요 구글 API Access Token OAuth 뭐 이정도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쭉 봤더니 이것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밑으로 살펴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저도? 그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Calling Google APIs라고 적혀있고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Access Token을 Query 파라미터로 보내는 것 그리고 Authorization Bear라고 하는 것을 헤더로 전송하는 건데 이 중에서 후자가 더 선호된다, 더 안전하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 Access Token하고 Access Token 값을 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Calendar List에 접근하는 API이고요 밑에가 Access Token이거든요 저처럼 Access Token을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Access ESS Underbar Token은 하고 이 값을 저 뒤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접속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컬린더들의 목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없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공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선호되는 방법 헤더 값으로 보시는 것처럼 Authorization Bearer 그리고 Access Token을 전송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좀 더 선호되는데 그때는 이제 CURL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손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몰라도 괜찮은데 보시는 것처럼 CURL-H 라고 하게 되면은 이 H가 이제 옵션이라고 해서 H 뒤에 따라오는 이만큼의 정보는 헤더 값이 되는 거예요 즉, Authorization 이라는 헤더의 값으로 앞에 Bear 라고 하는 Auth를 위해서 고안된 인증 방법을 앞에다 놓고 그 뒤에다가 Access Token을 적어주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API의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카피해 볼게요 카피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Access Token 이 부분을 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받아낸 Access Token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 calendar list 를 가져오는 API의 주소를 이 뒤에다가 붙여넣기 됐습니다 그럼 이제 CURL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CURL 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https... 네이버 닷컴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 네이버는 안 주네요 OpenTutorials.org 이렇게 하면 OpenTutorials.org의 웹페이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CURL에 이 명령을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Enter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서버랑 통신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PI를 호출하는 방법에서 AccessZog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붙이는 이 방식은 그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뉴얼을 보고 하셔야 되고요 이 밑에 있는 Bearer, Authorization Bear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인증을 액세스 토큰에 전달하는 방법은 표준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안전한, 더 선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